공병호 TV의 공병호 입장문에는 도저히 담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뜨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범죄행위로 수사하겠다 이런 주장이 불구속 기소된 공직기강비서관의 입장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하려고 공수처를 만들었구나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준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독재정권 하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왕조치 하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청와대의 일개 비서관이 검찰총장을 금박할 수 있냐 공수처를 동원해서 당신을 완전히 박살내겠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총장을 협박하자마자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이에 맞장구를 치는 법무부는 또 뭐하는 사람이냐 검찰총장 목을 치고 말겠다는 그런 일념을 그냥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냥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 어떻게 이게 자유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왕조치하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독재하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차분히 최강욱 비서관의 주장의 문제점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입니다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1968년생입니다 전북 남원시 출신으로 전주에서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법무부인 청맥 소속의 변호사이고 석사 과정에서는 조국의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입성하게 된 계기도 조국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조국이 민정수석을 재임하고 있는 동안 그의 부탁에 의해서 가짜로 조국의 아들을 위해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끈을 인해서 검찰은 그에게 12월 9일, 12월 16일, 그리고 올해 1월 3일 세 차례에 걸쳐서 최강욱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체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내가 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냐 이런 정신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1월 24일날 서울중앙기업 반부패수사위부 부장검사 고형구는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비서관의 불구속 기소에 대한 결제를 하지 않자 윤 총장의 지시와 송영호 3차장 검사의 정결로 기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문의 대표적인 검사를 알려드린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승석열 총장으로부터 3번 정도, 3번 결제를 하라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실책이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주어졌다고 합니다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 절차는 일부에서 거론하는 불룩과 달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최강욱 공직 비서관의 반발입니다 3번이나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최강욱 비서관은 마치 자신은 법 위에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발의 수의 면에서 검찰총장을 위협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입장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간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 개통도 형형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 변호사들이 문장을 잘 만들죠 뭐가 사적 농단이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세분이나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에게 불구속 기소를 내렸는데 그게 뭐가 사적 농단이냐 최강욱 비서관은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고발해서 그들이 전과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의 유죄를 판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발언들은 지금 청와대가 그냥 단순하게 최강욱 비서관의 생각이 아니고 지금 청와대가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검찰총장을 어떻게 적대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와대는 공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검찰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타도의 대상으로 검찰은 오로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기간이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언급할 수 없는 선 언급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는 거죠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이고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는 거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공수처를 활용해 가지고 검찰총장을 박살내겠다는 거죠 그게 일개 공직기관 비서관 52살짜리 비서관 입에서 튀어나온 이야기입니다 참 건방지죠 완장을 차면 간이 좀 붓기는 하지만 그게 너무한 거죠 결국 공수처라는 것이 반대파를 숙청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임을 공직기관 비서관 입으로 고백하게 된 거죠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1968년생입니다 최강욱 비서관이 우리 나이로 52살입니다 한참 나이인 것은 이해합니다 피가 끓어오를 때죠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고 완장을 찬 상태로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최강욱 비서관의 모습이 참으로 무례하고 오만하고 불순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검찰총장을 어떻게 그렇게 공수처를 통해 검찰총장을 잡아 넣겠다 그런 발언은 어떻게 공직기관 비서관 입에서 나오는지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장으로 썼으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그냥 그대로 드러낸 거죠 문장은 한번 여가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검찰총장을 협박하고 공수처를 동원해서 당신들 패대기 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은 그거는 뭐 아주 무례한 일이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세 차례 소환조사 있다면 응해야 되는 거죠 범법 사실이 없다면 검찰 소환조사에 가서 내가 범법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히면 되는 거죠 최강욱 비서관의 발표가 있자마자 법무부도 바로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검찰총장을 감찰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 거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적북반 절차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장 부하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불구속 기소권을 결제 안 하니까 총장이 하라 이렇게 해서 차장검사하고 그 다음 부장검사가 그냥 결제 기소를 한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불법이냐 이야기죠 불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법무부가 나서서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나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정말 자유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비서관이 검찰총장을 협박하는 일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야말로 교만과 자만은 몰락의 그냥 지름길임을 본인들은 아직 잘 모를 모양입니다 말하지 않는 국민 다수는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죠 딱 보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무리 봐도 그들의 은행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이 정상적인 은행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 않다 권력에 취하거나 힘에 취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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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